몰빵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이 얘기 안 했는데요 우군들 많으면 좋지요? 네 우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몰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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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동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일당을 놓치고 그들이 일당이 되는 날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망쳤는데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거나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그들이 차지해서 의사범을 장악을 하는 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민주당 아군들이 일당이 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151석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반응 분명 부부rue화 미라 대비 감사합니다.